20kg 약간 체해 잘 쓰셨다니 다행입니다 사신거에요? 아니아니요 여기서? 사신다면 팔아들일 수 있어요 여기서 장사하시면 안되요 이거 봐도 돼요? 네 보세요 제가 빼고도 힘든데? 이렇게 방이 났어 이러니까 방이 났던거구나 지금 요걸 쓰시니까 저도 그랬어요 천방에서 끝나도 되긴 해요 지저분해 버려가지고 이런데 이제 천방 끝내면 이렇게 남으니까 거기까지 쓰시면 자동차도 남아나시네요 자동차요? 자동차는? 자동차는 그것과 있어야 돼요 지금 쓰시는거 헬게이트 열리네요 3월 다음 때가 헬게이트 요정인데 걔는 광 안내도 돼요 너무 커서 아아아 걔는 그냥 뿌리는걸로 가야하니까 저게요 오레탄 클리어가 있습니다 어? 잠깐만 뭔가 느낌이 좀 쎄하다 지금 어? 이렇게